나한테는 이게 마땅해. 그리고 우리 백성들에게도 그들을 위해 줄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해. 자기밖에 모르는 나같은 젊은지가 아니라. 아이다 공주님. 누비아 백성들은 우리의 공주님을 원합니다. 내게 바라는 걸 알지만 난 두려워. 지도자가 돼야 한다는 사실도. 내 몸속에 흐르는 왕족의 핏줄. 거부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. 허나 지금엔 내가 뭘 어쩌겠어. 난 못해. 난 못해. 아이다. 아이다. 바라는 것을. 당신 자신의 의무, 지혜, 용기. 그것뿐 그 이상 누군이 하도 아냐. 공주님의 예복은 완벽해야겠지만 이 무더기 예복은 우리 영원히 예복. 받으시고 불쌍한 우리 새 삶을 줘요. 노예로 사느니. 자라를 죽는 게 더 낫겠어요. 영원히 숨을 줘요. 아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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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라는 것은 자신의 의무, 지혜, 용기. 그것뿐 그 이상 누군이 하도 아냐. 아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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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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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